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 죄송합니다 어디야? 힌바이브화를 갖고 계시는구나 필요할 것 같애? 너? 널 죽이면 그걸 내가 가지면 되지 하지만 내가 가건으로 죽이면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게 되겠지 그럼 해보렴 해보렴 병원이야 병원이야 알겠다 병원을 와 그래 그래 몸놀림은 빨라야지 너 신속 있지? 중력이 죽이면 신속 나온다 그럼 너 죽일 수 있어 중력이 신속이 어딨어 포션 마스터가 뭐 쌓였거든 제가 중력이 팀이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뭐 먹었어요? 이게 다 탔거든요 불능력이라서 그렇다는 뜻은 이 서버의 신속은 나 한 명 그렇다는 뜻은 이 세계에서 내가 제일 빠르다는 뜻 그렇다는 뜻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뜻 그렇다는건 내 근처에서 지금 날 노리고 있다는 뜻 그렇다는건 딱 걸렸죠? 내가 그 정도는 모를 것 같애야 내가 화형 칼을 뽑아오면 된다는 점 좋았어 화형 칼 화형 칼이 1에서도 뽑히지 나 인첸터야 사실 그럼 인첸터 할만한 데를 생각해보면 병원 옥상이나 뭐 에이 난 그런 상식의 틀을 깬 장소에서 했지롱 과연 상식의 틀을 진짜 깼을까 랄랄랄랄라 내 무기는 엄청 많지롱 왠지 지금 이중에 화형 1만 하나만 떼면 너를 잡을 수 있지 한대도 안맞으면 되지 해보시지롱 아 망했어 도망만 다니면서 입은 아주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어디야 진짜 이렇게 붙여두면 되지 않을까 무조건 외투전생으로 못살살려서 아버님 죽이고 무조건 아버님을 김밥을 한 번 먹여야겠어 이런 흠흠흠 추임새를 들어보니 인첸트가 망하고 있구만 이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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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이런 정말 제빙 망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겠어 왜 그냥 너무 심심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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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뭔 소리야 좋은거 나왔으면서 하아 이게 뭐야 안좋은거 나왔어 이래놓고 이제 방심하게 한 뒤에 나를 뒤에서 죽여버리겠지 그럼 어딨니? 라거님 어디에요? 정면승부 한번 하죠 지금 정면승부? 정면승부? 정면승부 다이다이 정면승부? 럭키럭키럭 어디 있을까 너 우리? 라거님 저 쌍둥이 삐지 나 옥상인데? 쌍둥이 삐지 옥상? 병원 병원? 응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걔리 죽었어 뭐야? 걔리 죽었는데 뭐지? 마음대로 싸우고 있구만 아버님이네 근접도는 내가 불리해 아버님 지금 2층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쉬프트 누르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4층으로 올라감? 따라갈 수 있겠어? 그래 해봐 아이 긴장되는구만 몇 층일까 걔리? 몇 층일까 걔리? 몇 층일까 걔리? 본인 응 몇 층에 있어요? 나? 옥상에 있다니까? 에이 내가 올라가는 거 봤는데 옥상에 있어 에이 에이 옥상에 있다니까 진짜? 옥상에 있다니까 진짜? 네 예 Frog 나 오 뭐야 나 나 오 루루가 이러겠어요 네이노오오오오오오 breakthrough 거기 있어라 inaccurate 어디 거기 있을 수 있어ût 라곤님..itar go 그럼 전 이만 살러 가보겠습니다 이런 데 숨은거 아니야? 어디가 있어? 아... 하... 화염만 있어, 저도 아, 내 제기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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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겨! 이 자식 이 자식 죽여버릴거야 아... 아냐... 다른애를 죽여서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하... 일단... 일단 퍼블은 아니야 퍼블은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퍼블... 아니야, 게리하고 모스가 살아나면 아직도 퍼블일 수가 있어 그러네 아직은, 아직은 예외는 아니다 얘네들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순잉살라 있지 순잉, 순잉 순잉을 꼬히... 꼬드기자 역시 순진한 순잉을 꼬드겨서 ... 죽이는거지 빕 Rails 흔디dzie 으아아Any 다리좯 열라쎄 살려오 제발 어디에요? 나 금가부시에요 갑바밖에 없어요 생명의 신이세요 혹시? 아니요 진짜 어떡하지? 네? 오 진짜 레알요? 오케이 티 맞어? 그 폭탄을 잘 쓰는 방법을 제가 알거든요 어디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스타였어요? 일단은 사람을 죽이려면 지뢰밭을 만들어 놔야죠 지뢰밭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어디네요 어디네요 얘기해요 너블리 어디냐구요 어디 여기 여기 콜로세움 앞이요 콜로세움 앞 도망가요 도망가 네네네네 으앙 도망가 얼마 피벽한 내가 도와줄게요 너블이 나랑 저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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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팀 아니셨어요 아까 막 아니에요 저기에요 어디에요 저 콜로세움 앞에요 여기 다 있어요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나 여기 폭탄있다 오메 터트릴거다 아 얘 렉때매 안맞아 얘 신속렉때매 아 진짜 아 맞어 너블린 엘프에요 엘프 엘프 그거 엘프프템 그거였어요 와 진짜 진짜 세요 네네네네 재생 쟤 어떻게 잡지 저거 신속렉 안 맞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저 여기있어요 여기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 일로와 일로와 아버님 뭐해요 근데? 왜 금가빠 있고 있어요? 가빠줘요? 뭐예요 이거? 요가 가빠 가빠 마스터예요 저 거 가빠 엄청 많아요 오케오키 가빠 마스터 일단 폭탄 폭탄 뭐뭐 있어요? 야온다온다 깔아 깔아 여기 깔아요 오케MPK 폭탄 여기 깔아 폭탄 이게 무안조 있지 않아요 폭탄 깔아 그리고 일로와요 그리고 너흘로 да 그리고 너흘로 오는 서요 네 알겠어요 너우리 초대해볼까요? 죽을 수 있는거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진짜 리얼 타이밍 중요해요 아니 그게 뭐야 이거 왜 한방이예요 고마워 야 내가 죽일래는 대신 죽여줬네 야 고맙다잉 잘 죽어 룬 나의 아이템밖에 안돼 고마워 아이템 줘서 아 너무리 죽일라는데 둘이 뭐 꾸미고 있었어요? 아이템 얻으려고 했지 죽여서 그거 아이템이 꽤 좋은거라고 들었는데 폭탄을 설치한다더라구요 어우 좋아 근데 이거 한방에 죽네 아이고 제가 능력이 여러개가 생겼습니다 그럼 뭐야 능력 다졌는데 어아후 엇? 웅우우우우 어ください 언니 그 쪽으로 오토바이소년 들어가요 영원님 오토바이소년 들어가요 Woa 쟤 전화해봐 아니 나는 내가 스윙님 때리면은 한 피 한 칸 남으면은 악언니 바로 죽일 줄 알았는데 한방에 죽네 아유 고마워라 야 쟤 통화좀 걸어봐 오케이 뭐 일 많이 차? 랄짜님 너 뭐여? 그 오토바이 구입할 의향이 있는데요 저희 둘이 부부라서요 아 이 오토바이요? 아 이 오토바이 제가 그때 월급을 한 100년씩 월급을 털어가지고 산거라서 왠지 월급이 얼마였는데요? 네 500원이요 아 살게요 500원이요 산다고요? 이번에 신혼여행가는데 사용하려고 아 돈 많으신가봐요 아 네 많죠 일단 수고하세요 네네 네네 어이씨 어이씨 깜짝이야 일단은 다른 데다 해놓자 오케이 오지않을까 자 얘 뒤돌고 있어야지 유인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오케이 중령이는 뭐하고있냐? 중령이 안뇽 중령이 한번 전달해볼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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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울이 쟤네 오토바이 타고 다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람을 불렀으면 말을 하십시오 님의 그 유명한 마스터신가요?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마스터 제이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죠 지금 레알? 아 어디계신데요 아 재기라 아아 어디세요? 저 지금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대저택이요? 예 죽을 뻔 레알 아 재기라 아깝다 대저택으로 갈까요 제가 아 대저택으로 오시면 제가 충분히 사내드릴 수 있죠 상당히 까불고 다니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까불다라는 표현 마음에 드네요 예 아 마음에 드세요? 그 누구도 나를 까불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 님이 그렇게 세라면서요 나는 벌써 더블킬하고 들어갔어요 예 더블킬이요? 약하시네 더블킬 밖에 못했어요 정확한 곳에 정확한 곳에 화염병 넣어서 그냥 다 죽죠 아 어디있네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화염병 날라간다 아이고 어 뭐야 지금 뭐야 뭐야 죽어야겠네 다 죽어라 어 뭐야 어 발달을 좀 죽어야겠어 뭐 간단하게 이런식으로 죽여주고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경찰서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경찰서 아니에요? 아씨 제기랄 잘못 왔어 아 저쪽이었어 아 아 길에 깔렸어 저쪽이 아어어어 어쩐지 절로 가더라 나 이게 길이 약간 바뀌었나 아 뭐지? 죽여야 되는데 아 이걸 어떻게 죽이지? 아 더불이 절로 내려갈라나 일로 내려오진 않을라나 뭐하지? 틱틱틱틱 하하 하 하하 흐하 하 하하 하핳 마들아 미아라 마들아 미안하라 일단 ㅋㅋㅋㅋㅋㅋ 아 여보세요? 저 죽이려고 한거 아니에요? 마스기야 내려오더라고 아하 내가? 아우 내가 한 명이 내려오니까 죽이고싶더라고 그럴 때 알고 일본에 안 내려갔거든요 아 진짜 마스기가 내려가주네 아 좋아좋아 아 죽는 이 좀 죽여야겠어 넌..놈 끝났어 엄마 조심하라고 내가 아주 쎄 엄청 세요 저도 니 활 맞아맞아 난 안죽어 왜? 난 보호법 갓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방에 죽겠네요 뭐 두방? 넌 한방에 죽어 이 자식아 제가 과연 저 방금 흰템 먹었거든요 제가 보호비템을 흰템이 뭔데? 아니 좀 갑옷을 주더라구요 갑옷? 네 그럼 뭐해 내게 엄청 센데 어 갑옷이랑 이 동그란구 이거 혹시 엔더진주라는거 아닌가 이거? 아 이게 엔더진주라는거구나 엔더진주 중력이 죽여도 돼요? 중력이를 어떻게 죽여? 니가 나 한방 맞추면 죽는데 중력이 죽여도 되지 그럼 그래요 여기 왜 올라오고 있어 무섭게 엔더진주 쟤 기라 롱 안ike 워 그래 뭐 나한테 인사를 했어? 오borg teste 아뽈 어머머 어디에 있을까? 충릉도 초대해볼래? 아 네 팀을 하러 오셨나요? 팀을 하러 오셨으면 일단 저쪽가서 접수 좀 해주실래요? 지금 죽이려고 어딘지 몰라가지고요 진짜 저 죽일거에요? 당연하죠 죽일거 같은데 그냥 팀하고 아버님 죽이지 아버님을 왜 죽여요? 아버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데 아 그래? 그럼 나 경찰서에 또 와봐 알았어 맘 들었죠? 네 님들은 경찰서로 가서 콩밥 먹어야 돼 비대맞이다 귀엽게 숨어있어요 아 진짜 내가 오늘 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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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거야 내가 내가 만들지 경찰서 아무도 못 오는구만 에휴 에쑤 아무도 못 오는구만 에휴 아 아깝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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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근데 얘 없는데 에휴 에이 여유 뒤디디디디딤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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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와 이쪽으로 야 이쪽으로와 맞춰봐 맞춰봐 이쪽으로와 이쪽 이쪽 야 넘어 이루와 아하얀병 화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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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픈데 이거 누가 아프다 해서 안아파요? 어디? 안아파요? 어디? 진짜 아픈 안쏘던데 이거? 많이 아플거 같은데? 아닌데? 많이 아플거 같은데요? 많이 아플거 같은데요? 일정을 안올어요? 야 너보라 날 바라보는 눈이 신성치가 않아? 안쏘요 지금 임시생명의 상태잖아요 얘 어디냐? 활은 그렇게 맞추는게 아니에요? 어? 걔는 활을 그걸로 쓰네 연타로 쓰네 야 저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잡으려면 물이 있기엔 약간 무리에요 뭐야 화자먹었다 오케이 아아 오케이 어디갔었고? 금대 숨었어? 어 어 하아 어 너 왜? 깜짝 놀랐잖아 놀래킬려고 장난친거라고요 철로아 야 알지 오케이 저기 저기 포타 쓰시던데 그런 잔재주가 통할거 같아요 지금 저한테 유인해 유인 유인? 대놓고 말할게 유인해 유인당하러가 유인당하러가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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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중력이 어딨냐? 어 어 어 죽고싶지 않아요 아 한방에 안죽어 왜 왜 한방에 안죽어 아니 쥬님 불붙에 있을거에요 지금 얘 어딨는데 다 화염장인데 어 뭐야 아이고 아버님 죽어야겠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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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신대요 왜 까부시지 아이고 즉시 회복을 먹고도 지셨네요 엘프 4차도 있네 토템도 있는데요 알카로운거 버리고 먹어야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소환이나 해주실래요 아니 너네 일투전생도 남아있잖아 아 둘이 왜 까불지 좋으면 아왜왜왜왜 안죽아건 진짜 우승할래 같은데 얘 근데 무기가가 없을까 전 던지는거 밖에 없어 그 아까 그 던지는게 뭐야 그 던지는게 플레임붕atted 내 몸에 램프같이 생긴거 뭐지 야 포템 없어졌냐 너 부리꺼 저는 약간 멀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타가지고 불붙어서 죽었어요 비밀인데 너 안 태어날수도 있어 나에게 힘을 줘 머싸머싸머싸만들어줄거에요 알았어요 베르트 입구 정확히 입구 맞아 네 들어가는게 공원입구 머싸머싸머싸만들어줘야되요 네 기다려봐요 님 기다려보랄구려 지금 내가 김밥을 먹냐마냐 기다려봐요 기다렸마요 너 지금 뭐 먹는데 뭐 먹는데 지금 어 어 어?! 어흐흐흐흐흐핫 입 열어보시든가 어... 김밥먹냐? 넌! 지금 김밥에서 어? 김밥에서?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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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럭키 입시켜드릴게요 나 티피해줘 어 선생님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양털 제발 나 뽑혀라 제발 제발 뒤를 돌아보십쇼 손님 저 폭탄 데미지 근데 말도 안 나있어 내가 지금 몇명 뽑아요? 머사님 몇명 뽑아요 저희? 우리, 저희 한명이 죽였으니까 다섯명 뽑아야되지 않아요? 저기 장난에요? 이거 스탠드 구현의 화살 뭐에요? 엠페러 스나이퍼 엠페로 뭐에요 이거? 엠페로 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엠페로 사기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본인이 죽일수있습니다 일부러 머싼에 걸릴까봐 그런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객님 빨라 여기 와서 제가 엠페로 죽이면 어떻게 할래요? 엠페로 죽이면 죽이 되는거야 머사 걸리는겁니다 저 죽이세요 어떻게든 그럼 한몫하나 죽여서 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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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 엠페로 넣으세요? 다 죽습니다 자 그럼 그 아버님이 다 죽이면 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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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뽑는다 자 뽑기전에 추천한번만 받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추천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면터치할수있는거에 따봉버튼 한번씩 지금 추천 다들 누르실수있구요 즐겨찾기 왼쪽안에 터치터치하셔서 딱한번만 누르시면 되니깐요 즐겨찾기 한번씩 감사드립니다 악어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토전생술 시작합니다 자 달짝 아 부럽다 스나이퍼 뭐에요 방금 못붙였어요 파란색깔 뽑혔어요 자 못사 옆집 Eva